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유쾌하고 경쾌하고 유익하고 편안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뉴스는 참 늦죠 수사가. 네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무리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죠. 박영수 전 특검 이제 뭐 공짜로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를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그 받는 액수라든지 받는 방법 같은 것이 정상적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참 늦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들이 참 애를 많이 쓰긴 하지만 뭐 그 이 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선택적 수사라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를 잡게 됐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수사를 진행할 때 이분이 이제 박영수 특검이 되자마자 바로 국제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이제 친분이 아마 두터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만큼 신임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시중에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번 수사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1년 6개월 이제 이것이 공론화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이제 수사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뭐 생각보다 많이 약속을 받았네요. 돈은 직접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일부는 받았겠지만 대부분 약정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약정한 것만 하더라도 아마 범법행위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 지금 1면 톱기사고 중앙은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마는 동아일보도 이렇게 톱기사로 다루었네요.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 200억 부동산 약속 혐의 압수수색 이것도 이제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 그냥 상정된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가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또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죠. 관련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하고 그다음에 특검 과정에서 박영수 씨를 보필했던 사람이 아마 검찰 출신의 양재식 전 특검보 집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모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박영수 씨가 2014년 2015년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김만배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국 정권을 컨소시엄에서 배제하는 것 그리고 대신에 우리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참 딱 있었고 실질적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자신의 법률 사무소에서 남욱 씨를 비롯해 가지고 이해관계자 들을 불러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논했다는 것은 이미 남욱 씨의 여러분들 검찰 진술에서 나온 바가 있죠.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 측이 김만배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박영수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 이분들은 다 법률 전문가 들이니까 법기술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하는 사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일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뭐뭐 이하고 곽상도는 이건 아마 공공은 따님인 같고 박영수 씨에 이게 두 사람은 박영수 씨하고 그다음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게 아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임으로 아마 걸려드는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남지 않는데 김만배이를 알아서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법조계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은 동거래 같은데 좀 빠삭할 거니까 수임료를 받아야 반드시 일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양정특군부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특군부 영입을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어쨌든 간에 여전감이 있지만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짜로 해 줄 리는 만무고 공짜로 해 줄 리는 없고 돈을 받았을 건데 그것이 이제 일상적인 시장 거래 정도를 통해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가로 받은 것이고 뭐 수백억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로 약정했거나 받았으면 그거는 뇌물성격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가만 보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냥 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엮어 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는데 한 세대도 못 가네요. 당대에 다 이렇게 까발리기지 않습니까 71세입니다. 전남 목포시 출신이고 서울법대를 나온 양반입니다. 어쨌든 간에 독자들 의견을 보니까 이런 배심가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부터 대장동 일당하고 어울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특검을 했군요.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군요. 벌써 오래전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연석열 대통령 그 아래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거고 찬성이 667명이고 반대가 1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 이런 거가 그냥 이제 아주 가벼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앞날 앞에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 펼쳐질 그런 날들이 이런 거 정도는 뭐 코끼리 비스켓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불법과 부정과 비리가 일상화 되고 그거를 다 덮고 밀어붙이고 국민들을 뭡니까 주리를 털고 뭐 주리를 턴다는 것이 옛날처럼 관청에 불러가지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 조세 준조세를 법의 이름으로 막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보고 박영수 전 특검 사건을 보고 아이고 그 사람이 참 잘못됐구나 여기만 걷히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가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가혹한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겠죠. 참고인님은 저 양반이 단돈 10원도 부정한 돈을 착복한 사실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습니다. 280명이 찬성하고 두 분이 반대했네요. 이런 부패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목을 쳤으니 이를 어떻게 합니까 241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냐 이게 뭐 그냥 양식 있는 보통 시민들의 아우성인 거지. 오늘 경제상식님께서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정간예우와 서울대 출신의 우울감입니다. 뒤에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간예우 문제는 참 문제가 어쨌든 뭐 송사에 안 걸려들기만 기록하고 살 뿐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간예우라는 것이 재판을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기가 찬 거죠. 50억 클럽에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사람이 권순일시지 않습니까 4.15 총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1959년생 충남 논산 출생 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법대 졸업 이게 권순일시지 않습니까 권순일시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에 시중에 보도된 대로 그리고 많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와 여러분들 보도를 연결해 가지고 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바로 재판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현직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그런 것이 단순한 의심 차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전직 여러분들 판사들까지 이거는 재판 거래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를 뭡니까 질질 끌고 그냥 다 덮으려고 하니까 나라라는 것이 참 뭐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죠 저는 그럼 권순일 수사는 언제쯤 하냐 우리가 세금 내는 거는 당신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건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수사를 1년 2년 끄는 것은 그냥 약가고 재판도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재판을 1년 2년 3년 4년을 끌고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위기 시에 누가 총을 들겠냐 국가라는 것이 뭔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매사를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총도 들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검찰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된 날에 박영수 전 특검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걸 쭉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다 깔아뭉개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검찰이 이게 지금 동아일보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 사위 상정하는 날 박영수에 대한 딥북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이다 검찰이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욕을 먹어도 여러분 싼 거죠 그 허구한 날 많은 날들을 다 제쳐놓고 해필 여러분들 법사위에 상정되는 날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안이 그날 여러분들 맞춰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딥북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 여러분들 동아일보사슬의 마지막 부분이 여러분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50억 클럽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대법원의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수사는 2021년 말 소환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중대한 사건을 돈 뭐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 박는 것보다도 현직 대법관이 사후 내물을 여러분 약속받고 특정인의 이런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키는 그런 재판에서 여러분들 뭐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만일 그것이 사실로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국기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대장동 초기에 김 만배 씨와 대책을 논의하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 그래서 검찰이 그냥 선택적 수사에 익숙하고 검찰이란 것은 원래 그렇게 정치검사들이 그냥 주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억 클럽의 진상이 끝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에 있다 이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영이 서고 기강이 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조선일보 오늘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네요 디녀전 50억 클럽 수사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까지 다 밝혀야 된다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판거래 의혹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법부가 무너질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정의와 올바름에 대해서 무덤덤한지 기가 찬 거죠 국기를 물러나는 일이 이 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 사건은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만배가 9번 권순일 대법관 씨를 직접 찾고 그다음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가서 여러분들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는 여러분들 어떻게 석자 교수가 됐는지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권순일 씨 개인에는 좀 아픈 부분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니고 국가라는 것이 지탱이 되려면 공정함이라든지 정의로움 같은 것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 다 생각하기를 우회의 놈들은 다 해먹고 저것끼리 다 봐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국가가 유지되겠습니까 1950년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유엔의 참전도 있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농지계획을 우리가 완수한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농지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이 농민들이 농토를 갖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시행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 사가들이 평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농민들의 여러분들 그 바람을 다 깔아뭉개고 지주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지고 농지계획급을 계속 연장해서 1950년을 넘겼으면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총을 드는 이유는 내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총을 들지 않습니까 내 재산과 내 행복과 내 자유와 내 생명과 내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사람들이 총을 드는 거지 위의 놈들은 다 몇십억 몇백억 헤쳐먹어도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정간들 써가지고 다 풀려나더라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거는 뭐 경제성장률 몇 프로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너무나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달러로 하면 이게 200억이면 50억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50억이면 한 450만 달러 정도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뇌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냥 맞아 못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조금 진통이 따르더라도 맹맹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권순일 씨의 현직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혐의가 없으면 혐의가 없는 대로 그렇게 밝혀야 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공돈을 그냥 덥석덥석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이 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이런 명언 가운데 아버지를 죽인 여러분들 원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돈을 빼앗아간 자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업자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눌문하는 고생을 했겠습니까 피 같은 돈이란 거죠 나무기가 여러분들 돈을 주면서 나무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돈을 그렇게 덥석덥석 먹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냥 1억 천만 원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게 피 같은 돈이란 말이죠 돈을 줄 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은 소액을 받더라도 다 돈을 제공하는 업자들은 장부 같은 데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남욱 변호사가 8억 정도를 끝냈지 않습니까 김용시에게 직접 건넨 게 아니고 그 돈이 남욱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팀장을 맡았던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유동규 씨에게 전달되고 유동규 씨가 김용시한테 돈을 전달하는 그런 경로를 따졌지 않습니까 거의 법정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정언했네요 재판에 나와 가지고 남욱 씨가 2021년 9월 저에게 연락해서 돈을 전달한 첫 건입니다 회사 직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내 목숨 줄이라면서 그의 4월에서 8월 정민영 씨에게 전달한 정민영 유동규 유동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현금 액수와 날짜 등을 메모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목숨 줄이니까 돈 받는 사람들 그냥 잊어버렸을 겁니다 돈 받고 먹었으면 땡인 거죠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들은 그게 피보다 더 중요한 목숨 줄이니까 기록을 남겨놔라 검찰은 남 씨 측근으로 남욱 변호사 측근으로 전달된 8억 4천만 원이 정민영 씨와 유동규 씨를 거쳐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 정언했지 않습니까 백팩에 담아서 갖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다가 탁 찔러 넣어줬다든지 유동규 씨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물론 김용 씨는 그거 갖고 이제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남욱 씨가 내 목숨 줄이니까 현금 준 액수와 날짜를 적어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맞느냐 이렇게 회사 직원에게 묻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 아마 이심무왕이죠 회사 직원 이모 씨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죠 추가적으로 회사 직원인 이모 씨는 남욱 변호사가 내 목숨 줄이라는 표현을 썼고 제 성이 이시여서 제목도 리 리스트라고 쓰고 현금이 오고 간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가로에 골프라고 썼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메모는 리 리스트 골프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에 총 4차례 걸쳐 돈이 전달된 시기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에는 총 8억 4천3백만 원을 건넸다고 적혀 있지만 회사 직원인 이 씨는 총 8억 4천7백만 원이 맞는데 5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회사 직원 이 씨가 정민영 씨한테 전달하고 정민영 씨가 유동규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가 김용 씨한테 전달한 거죠 이렇게 피 같은 돈이니까 기록을 어떻게 안 남겨놨겠습니까 그냥 어떻게 8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김용 씨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건 생각도 못했겠죠 늘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독자 의견을 보니까 원래 사업을 위해 돈을 주는 사람들은 메모를 해두게 돼 있습니다 장부를 되게 기록하죠 그게 사업 추진의 담보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너 죽고 나 죽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약 안 바르고 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받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김용 씨는 그냥 받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돈을 원래 제공한 사람은 기록을 다 남겨놓는 거죠 재판관이 앞으로 어떻게 판결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김용 씨가 받은 것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거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선 자금이면 향후에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이나 이런 데도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나라가 성한 데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참 옛날에도 좀 어지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참 나라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제 판단은 그냥 이게 그냥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근본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거나 이런 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냥 일상적이고 보통명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상부질서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 상부질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거나 부패하게 되면 하부질서인 사적인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만 벌겠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소송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 서강대 범대 출신인 남욱 변호사 집안이 특이합니다 아버지가 건설 시행사를 했네요 그런 환경에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도 얼마나 세심한지 패션 모델 했죠 몇 년 전 누구누구는 무슨 무슨 브랜드의 점프를 입고 라고 이렇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제주들이 좋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니까 검찰에서 가장 극비정보에 속하는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들이 다 김용씨나 정진상씨가 사전에 다 입수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다 대외할 정도니까 그러면 검찰 내부에 풀악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풀악지라는 것은 그냥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출시했던 친문여러분들 검사들이 풀악지 역할을 했겠죠 그 풀악지가 있으면 또 검사가 풀악지가 있으면 밑에 또 수사관도 풀악지가 있을 테니까 그 풀악지는 대개 뭐 지역이나 이런 걸로 연결 안 돼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다 사전에 이러면 공개가 될 정도로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정진상 김용 모두 검찰의 내부정부를 미리 확보하고 있었다 유동규를 압수수색한다는 것 김용을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을 친문 성량의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사이의 커넥션이 존재했다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갖다 봤지 왜 그 당시에 이재명 씨가 기본적으로 유력한 대권후보였기 때문에 그게 또 줄을 서는 검사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척근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긴급 체포 등의 내부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문재인 정권의 성성장구하던 친문 성향 검찰사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제목이다 원래 이런 권력이 이동하는 그때는 다들 줄을 서지 않습니까 당연히 친문 성향의 검사들 같으면 줄을 썼겠죠 경쟁적으로 줄을 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수사해야 될 사안이냐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1년 9월 28일 오후 7시 50분 무렵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통화는 불과 11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렇게 말했다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통하면 안 된다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두 번 전화를 걸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절대로 통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가장 극비의 여러분들 정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수사관하고 이런 빼앗아가지고 다 넘기는 겁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정당이 무슨 공천심사를 하거나 하면 그 안에 불악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정보를 다 빼돌려가지고 뭡니까 아주 더러운 데입니다 더러운 데 그래가지고 뭐죠 언론 프레이를 해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음 날인 29일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 네가 정영학 나무 긴 만배에게 책 잡힌 게 뭐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물었다 압수수색이 곧 진행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나 수사관들 내부에서 정진상에 정보를 제공한 거죠 줄을 댄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정진상은 제가 김용에게 이재명 대선 자금을 준 것을 받은 것도 확인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잡아 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제목이 크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과 통화하던 중에 초인정이 울렸고 그 예상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따라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28일 다음 날인 29일 날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할 거라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프락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참 정치적인 조직이다 생각이 돼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입에다가 달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원래 사법고시를 하게 되면 해가지고 검찰을 간다는 것은 정치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중에 또 유독 정치권에 줄을 대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뭐 흔한 말로 정치검사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정치검사의 특색이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수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적 수사에 대단히 익숙한 거죠 본인이 수사를 하게 되면 뭐죠 그거는 수사를 하는 거고 본인이 수사를 안 하면 깔아뭉개버리면 그게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 검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국 검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겁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도 참 검찰 내부에 다 줄을 대가지고 내부에 가장 극비의 여름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시킨 문제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하는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마포의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은 뭐 돈 받고 나서 뭐 뭘 이런 걸 또 주시냐고 전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돈 부스러기 여러분들 돈 세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저는 체포 동의안 가결되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가 뭐 이런 내용을 실었네요 여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한 민주당이 철면빛은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사설 100번 써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본 문제에 침묵한 그런 대가로 이 사람들 밑에서 앞으로 오랫동안 뭐죠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보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쓰는 걸 보면은 뭐 항상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시상적이고 비본질적인 의무만 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는데 뭐 신문을 또 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한 것은 이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지배를 당할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약과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똘똘하지 못하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다음에 고생을 안 하는 거죠 자식들하고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아마 지방의회 선거에서 도움을 준 대가로 한 7천만 원 정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에 이재명 씨가 투표하고 이재명 씨는 찬성했겠죠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그건 이제 막 투표를 맞추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형은 말로만 정의민주 인권을 독점하면서 행동은 편법과 방칙을 휘두른 내로남부를 일삼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적폐수사 그다음에 뭐죠 자사고 특목고 지 새끼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고 그거 없애는 거 공영방상 사장 못하게 하는 거 대법관 대통령 임명권 박탈하는 거 이런 걸 잔뜩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일체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사람들 밑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로남부리고 철면피고 그런 이야기 백 번 떠들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이야기야 너희들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그런 죄가를 당대와 그 다음 대에 계속 치룰 거다 이런 자들한테 그냥 잡혀 가지고 자식들하고 고생을 심하게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거가 나는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일보 칼럼 이런 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뭐 겪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참 약관 거죠 약관 이 최진석 서강대학 철학과 교수를 하셨던 분이 이제 좀 일찍 퇴직을 해 가지고 낙창에서 저 귀촌을 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업을 좀 떠나 있으니까 거리라는 것이 기구하는 거리 좀 묵직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호불호는 좀 사람마다 나누지겠지만 이 최진석 교수가 사람마다 이제 호불호가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중앙일보에 올리는 그 칼럼은 좀 숙고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올린 글은 참 요즘에 이렇게 찾기 힘든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과 염치 특히 염치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참 찾기가 힘들죠 염치 부끄러움 그게 뭐 참 힘든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최진석 교수가 이제 나름대로 조심조심 글을 썼지만 그 칼럼을 읽으면서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뭐 염치라는 단어가 있긴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 사회의 당면 문제를 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철학자가 한국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하는 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염치 너무나 평범한 단어인데 염치라는 단어를 참 보니까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죠 앞에는 시간상 생략하고 생각할 줄 알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제외하는 구조 논리 가치 의미 등과 같이 안 보이게 숨어있는 것이 파고될 수 있다 생각할 줄 모르면은 안 보이는 것에 접근할 능력이 없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생각을 해야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할 줄 모르면은 그러면 맨날 남들 함께 여러분들 이용을 당하고 선전선동에 놀아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죠 지적인 단련의 가장 기초가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논리를 따르는 것인데 감정을 따르는 것은 즉각적이고 쉽다 그런데 논리를 따르는 것은 생각하는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단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쪽을 피하고 쉬운 쪽을 택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의 결과를 수입해서 살았지 아직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논리보다는 쉽게 감정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돼가지고 생각 좀 하라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진석 교수가 하시는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해결될 것이 난망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보려면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철학자의 사명이란 것이 근본과 본질을 지적하는 거니까 생각을 못하면 항상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굴욕 외교라고 막 욕을 하지만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혼밥을 하고 수행 기자들은 중국 경호요원들에게 두들겨 맞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심지어 중국을 대국 높은 상봉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로 표현하고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데 보인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그것은 굴욕 외교로 느껴지지 않고 윤석열의 그것만 굴욕 외교로 보이고 가슴이 찢어질 듯 분한다면 스스로는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항의하는 것을 인식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감정적인 분풀이 이상이 아니다 생각을 못하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생각이 짧으면 식솔들을 죽도록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생각이 짧으면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장의 생각이 짧으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거짓말한다고 비판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해야 논리를 지키는 지적 태도를 가진 격이 된다 하지만 거짓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적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다 거짓말하고 내로남불이다 한쪽의 거짓만만 거스린다면 논리를 지키는 심장은 이미 쪼그라들 것이다 한쪽의 내로남불만 머리에 남다며 생각하는 능력이 거세된 것이다 진영에 포함돼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면 방송에 진의를 곡해해 가지고 진영에 여러분들 완전히 논리에 빠져 가지고 왁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와 가지고 성인 남자들한테 생각 좀 합시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회가 뭡니까 한쪽으로 우우우우 쏠리다니니까 누군가는 제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제정신 못 차리면 우리 죽을 고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근본과 본질이란 것은 생각할 수 있을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본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고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고생을 안 시킬 수 있는 거죠 가장 이런 생각이 짧고 나가서 맨날 남들한테 이용당하면 가족들이 그냥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글이 누구 편을 들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하도 좌우익을 가지고 최진석 교수 이름 글도원양 명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이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각이 있어야 말의 질서를 시킬 수가 있다 말의 질서를 못 지킬 때 인간은 최소한 양심의 동료가 일어난다 양심의 동료가 일어나면 염치나 수시심을 느끼게 된다 생각이 있어야 염치도 있고 생각이 있어야 부끄러움도 있다 우리 사회지도청의 염치가 사라진 것은 위험한 시도다 대한민국의 겉만 번질을 하고 기실은 부실한 나라일 수 있다 부실한 나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서 내가 거칠게요 대한민국이 겉만 번질을 하고 기실은 부실한 나라일 수가 있다 이 정도 지금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만 부르다고 여러분 나라 합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 된다고 나라 합니까 물질이란 것도 다 정신과 기백과 혼이 여러분 뒷받침될 때 물질이란 게 나오는 것이지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이 최진석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의 생각과 염치라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근본과 여러분들 비근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지만 생각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고 대비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고생을 피할 수가 있고 잘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르치는 업무 같은 걸 안 하시고 그러니까 좀 영혼이 맑은 거죠 그러니까 글이 보면 확실히 글이 좀 손끝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고 글이 좀 묵직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문화일보에 전 성균관당 교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경제학회 학회장도 하셨던 김경수 교수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문제를 한번 다룬 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돼갈 건지 집값이 오를 건지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분들 그런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 입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빛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빛이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채 가운데서도 가계부채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게 되면 한국경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을 닮은 것 같다 진입 단계를 닮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국의 버블과 금리와 자산 버블입니다 인구변화 등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하고 부채가 앞으로 경제위기를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민스키 모멘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네요 민스키 모멘트 부채가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 가지고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을 민스키 여러분들 모멘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한번 이렇게 드네요 과도한 부채가 임계치를 통과해서 자산가치 분개와 경제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다 이렇게 아마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김경수 교수의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자주 입에 오르내린 겁니다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럼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고 자를 수 있어야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여유인력을 잘라낼 수 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된다 그걸 대한민국이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파국까지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야기죠 생산성 정체 문제를 해결해야 크리아 복원이 가능하다 이거를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백그라운드와 다른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다한 빚과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가정되고 있다 한국도 이런 국가 가운데 안 하다 빚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부채 관리를 한국 경제는 부채와 자산 가격 통화정책 경로 인구학적 변화의 측면에서 장기 침체로 진입한 시점으로 평가되는 1990년 당시 일본과 유사한 경제 여건을 공유하고 있다 아주 탁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한국이 역동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비가 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쿨하게 진단한 경제학자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위험지역에 이미 들어왔으며 이 위험은 경기가 오르고 내리는 경기순환 과정에서의 그런 불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거나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상적인 정책 추단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문 칼럼이라는 것이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기본적인 핵심 메시지라는 것은 경기순환상의 호호불황 정도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일하는데 위험한 지역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회사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다 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의 금리 인상 러시가 금융과 실물 부문을 이토록 빠르게 위축하는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이건 학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부채가 과다하게 축적됐을 때 경제가 안정상태를 벗어나 불안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이른바 민스키 모멘터를 모형으로 구현한 미 연준의 에코노미스트 이론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빛이 과다하는 겁니다 빛이 오늘 이걸 다루는 것은 일본에 비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너무 큰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 차이가 나나 이 민스키 모멘터라는 이론은 오랜 저금리 기간 끝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 소위 금리 인상 정책 통화 긴축 정책이 물가를 잡기 이전에 먼저 금융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민스키 모멘터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빛이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정부 부분은 1990년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작다 지금은 일본이 250%가 됐죠 이것도 45%로 하지만 이 45%가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부채일 겁니다 이게 공기업 부채라든지 지방정부 부채 같은 걸 포함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좁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분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이 가계가 국내 총생산 대비 106%인데 이거는 뭐 전체 보정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일본은 68%보다 크다 이게 90년대 장기 불황에 들어가던 초입의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크죠 가계가 이 차이는 과대한 가계빚에서 비롯된다 가계빚이 지나치게 되면 가계와 기업이 상한 압력에 시달려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가 위축되는 부채 오버행이 일어난다 더욱이 거품이 사라질 때 오버행은 더욱 심화가 된다 1990년대에 여러분들 일본이 불황초협에 들어갈 때 가계부채는 굉장히 근실했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6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106%인데 여기는 전체 보정금을 포함하지 않은 거죠 아마 이게 106%라는 것은 한 2천조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다 천조를 더하게 되면 3천조 정도 되니까 현재 전체 보정금을 합치게 되면 되게 한 150에서 160% 정도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일본에 비해서 한 2.5배 이상 된다는 겁니다 빚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네요 이게 저도 아주 90년대에 이렇게 자료를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국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지 않습니까 가만 내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들은 것처럼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 말씀처럼 5년 1% 하락법칙 5년 터울로 정권이 뭡니까 계속될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낮아지는 겁니다 낮은 성장률은 어디에서 비롯되냐 생산성 정체에서 비롯된다 1997년도의 외환위기 때 우리가 크게 뭘 배웠습니까 자본이나 이런 노동과 같은 양적 투입을 증가시켜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양적 투입에서 질적 투입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부분을 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배웠던 거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란 나라도 양적 투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본인들은 계속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시아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겠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총요소 생산성 이금 한국의 5년 이동평균 증가율은 2021년 기준으로 1.75% 일본은 1990년에 2.49% 상당한 격차가 있다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생산성을 낮추는 거죠 10명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50명을 뽑아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들 뭐죠 자원을 그냥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을 관통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료한 겁니다 돈을 알뜰하게 잘 쓰지 않으면 반드시 뭡니까 경제 비위를 가지고 그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돈을 알뜰하게 쓴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10명이 해야 될 사람은 이런 반드시 10명을 해야 되고 10명이 해야 될 일은 공무원 1월 50명을 뽑아 놓으면 40명은 뭡니까 총요소 생산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한국의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수는 계속 늘어난다 지방교부금이 넉넉하니까 돈 빼락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그냥 해피하다 이게 다 뭔가 하니까 자원을 먹는 하마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행복하죠 나라 전체를 보게 되면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낮은 성장률은 생산성 정체에서 비롯됐다 이런 이야기는 또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할 만한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연약한 상태란 겁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 들어갈 때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90년대 이런 장기 불황 들어갈 때는 한 몇 년만 돈 풀면 살아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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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0년이 간 겁니다 아베노믹스라 해가 여러분도 한 10년 단 돈을 죽도록 뿌렸습니다 그럼 살아나겠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라야 될 것을 자를 수가 없고 피를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릴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내려앉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명교사이고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왜 일본만 일본이 하는 것만 잘 보면 뭘 안 해야 될지도 나오고 뭘 해야 될지도 다 나오는 거죠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훨씬 또 뭐죠 고세금에 시달리겠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여세호 야대 전국에서 의전 행사나 열심히 하다 끝나 안 나겠습니까 거기다가 한국은 또 다른 정치 외적인 그런 문제까지 여러분들 다 지금 연결됐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든 거죠 이런 분들도 일체 그런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 생산성 재고 생산성 강화로 요약된다 그건 정치적 저항이 심한 분야인데 그걸 뭐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당한 골로 가니까 우리가 참 좀 고통스럽더라도 아이들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자를 거는 자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라피스님은 그래도 일본은 해외 자산도 많아서 국가 재정은 튼튼한 편이고 돈을 많이 써서 지금 국가도 많이 허약해졌죠 개인들은 지독하게 금수하고 그러나 지금의 한국 공기업들과 은행들은 성가급지 않지 라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니까 한국 역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뭐 이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건 참 드물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뭐 정치 권력이 국민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뭘 가지고 제어를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부 채권단에 의해서 이런 제어당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이 언제하고 같은 거 아니까 갓 30대 초반에 연구소에 갓 근무했을 때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외압에 의해 가지고 구조계획을 강행당하지 않고선 절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9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97년대 외환위기를 당하죠 지금 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터지고 난 다음에 뭐죠 돈 빌려준 사람이 들어와서 해결하라고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걸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퇴하셨으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좀 길 거 아닙니까 민스크 모먼트 과다한 부채가 결국은 과다한 부채가 자산가격 하락이라든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좋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력을 정치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 해온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조 2조 쓰는 것을 별로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데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 이게 한 8 90% 정도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돈 버는 일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월드 쉴처 여러분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건데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블루클린이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나가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그런 성공을 거둔 그런데 돈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도 오늘 한 4조 정도 갖고 있으니까 이 스타벅스 창업자가 아주 부자인 줄 알았는데 순위로 보게 되면 뭐 한참 뒤에 있네요 미국의 상원청문회 나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업가를 불러 가지고 지금 스타벅스가 이제 노조 결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민주당의 전형적인 아주 그냥 인물 가운데 하나가 대선에도 나왔던 대선 후보로 나왔던 샌더스 여러분의 의원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타벅스의 하월드 슈트 창업자가 샌더스 여러분들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소위 노조 문제에 대해서 아주 터프한 그런 질의응답을 봉착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월드 슈트 회장의 자서전을 오래전에 읽었기 때문에 그때는 팽팽한 젊은이였는데 오랜만에 하월드 슈트 회장의 이런 사진을 보니까 세월 앞에 진짜 장사가 없구나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스타벅스 여러분들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을 그때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참 블루클린에서 아주 어려운 집안에 컸구나 집이 상당히 가난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려가지고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다 늙게 되고 지금 뭐 그렇게 고함치고 폼 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 다 늙습니다 늙으니까 자식들 앞날도 생각하고 욕심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월드 슈트와 상당히 푸근하게 늙으셨네요 미 상원 노조 탄압 의원 관련된 청문회에서 질 샌더스가 응만장자라고 이게 아마 영어 표현에서 성함을 부르지 않고 그냥 빌리언네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굉장히 조금 모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영어권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이 슈트가 이제 계속해서 빌리언네어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반박하는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멋지다기보다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한번 보시죠 샌더스 의원은 하월드 슈트어 창업자를 응만장자 빌리언네어라고 칭했는데 이게 아마 영어 뉘앙스가 약간 모욕적인 표현이 뭐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서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밀리언네어라든지 빌리언네어라는 대개 성함을 쓰지 않고 그렇게 쓰면 약간 모욕적인 상당히 발언하는 거나 이렇게 얼굴이라는 걸 보니까 조금 절제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키키타님은 응만장자라고만 하면 비꼬는 표현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슈트 회장 말씀입니다 방금도 그렇고 오늘 샌더스 의원께서 여러분 말씀하신 그 응만장자 빌리언네어라는 별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서 성장했습니다 저 부모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 인생 전체가 성공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번 것입니다 아무도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타벅스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일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렇게 응만장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하니까 아주 이 샌더슨 의원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트 회장은 당신이 나를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 내가 직접 벌었다고 돈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이 그냥 한 푼이나 보태줘서 이렇게 하벌드 슐트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샌더슨 의원도 정치만 했는데 돈을 꽤 많이 모았죠 그래서 언젠가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상원의인 누가 있는데 상원의인 몇 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냐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치만 한 사람인데 돈이 꽤 많습니다 당신은 28년간 공직에 있었고 그동안 샌더슨 당신 부부는 800만 달러 약 104억이 넘는 부를 축적했다 당신이 100만장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고 하월드 슐트나 다른 CEO들은 100만장자인 동시에 정직할 수 없는 게 되는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샌더슨 상원의원이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디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포기하는 대신에 확인해봐야겠지만 돈을 직접 벌어보면 참 돈을 버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르고 물론 또 좀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돈을 직접 벌어보면 돈이 참 귀한 게 창업자들은 참 아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월드 슐트 회장은 나름대로 스타벅스에서 본인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직원 임직원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커피라는 상품을 갖고 전 세계 뭡니까 곳곳에 그냥 구멍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스타벅스라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 과정이 우리는 스타벅스를 보지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세계화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샌더슨 의원도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상원청문회 같은 데서 본인들은 다 알 거니까 하월드 슐트 미스터 하월드 슐트 회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빌리어내로 하는 것이 영어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뭐 하월드 슐트 회장이 나이가 이 정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꽤 나이가 됐는데 나는 오늘 이걸 다루어야겠다는 것이 참 젊은 날 사진을 봤는데 세월이 흐르면 다 이렇게 늙어가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외모를 보니까 참 제대로 늙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여름에 다루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청문회에 끌려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돼야 되네 여러분 저 오늘 아마 서점에 이 도덕놈들 사원 2020년 4.15 총선 4.15 총선을 다룬 책이 아마 깔렸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2020년도 4.15 총선 건은 구매를 안 하신 분이 계시면 꼭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이 문제들을 좀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선물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3년을 총정리하는 일인과 동시에 한국에서 어떤 지식인이나 어떤 사람도 이런 작업을 문건을 남기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전작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도덕놈들 사원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실상 실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겠구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과제들은 여기에 비하면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그냥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덮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선거 정의를 세우고 또 나라가 좀 나은 나라가 되는 그런 첩경이자 지름길이자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한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어떤 식으로 득표수정감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밝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셔가지고 많이 확산돼서 이제 올해 꽃 향기처럼 주변에 널리 널리 퍼져서 나라가 정상적인 그 국가로 다시 복귀하는 데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vest Jas 문 문